일산동부경찰서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. 말씀을 전한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는 예수님의 구원 받은 자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며 영적인 생명을 얻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일산동부경찰서 김성용 서장은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배려하는 경찰이 돼 안전한 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. 이어 일산적 보금화와 평안, 치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.